전기 전기. 좋아. 우와. 좋아.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게 다 기장기만 들어와. 발 빼면. 뭐야 뭐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가만히 하네? 가만히 하네. 가만히 하네. 가만히 하네. 가만히 하네. 아 너무 잘해. 가만히 하네.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 이만하잖아. 나한테. 훈계하는 그 선생. 훈계한 거 아니야. 좋아요. 알림 설정. 지현이가 앞에서 뭘 해야겠다. 근데 그쪽에 있으면 엉키니까. 지현이가 앞쪽에 있는 게. 자 준비되셨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자 센스있게 가자 센스있게. 지현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태양. 태양. 뜨거워. 선크림 뭐야. 토막. 갈치. 고등어. 요리 요리. 한식. 오징어. 먹는 거야. 습. 초밥. 낙지. 문어. 낙지. 문어. 회. 회초밥. 무슨 낙지 무슨 낙지. 세발낙지. 무슨 낙지 무슨 낙지. 세발낙지. 세발낙지. 무슨 낙지 무슨 낙지. 세발낙지. 세발낙지. 정답 다 알려주네. 정답 다 알려주네. 니가 연기 올려. 새, 둥지, 제비. 새, 둥지, 제비. 해마, 참새. 야, 지현아. 독어, 독수리. 모기. 파리. 미역. 우리가 말려있잖아. 조용해, 조용해. 말 말려있어? 저거 뭐지? 야, 이거 비슷해, 비슷해. 벌새. 벌. 모기, 모기장. 아, 모기장인데 그게 뭐 들어? 벌. 모기장인데 모기향. 벌. 모기장인데 모기향. 모기향, 모기향, 모기향. 내가 왜 벌이야, 이 씨. 내가 왜 벌이야, 이 씨. 내가 왜 벌이야, 이 씨. 다 맞춰, 떡볶이나 가자. 세찬아, 하자, 하자. 다 맞추자. 하나도 주지 마, 하나도 주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왜 자기가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야, 이거부터 마칠게. 야, 이거. 이거부터 마칠게,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부터 마칠게, 내가. 이거부터 마칠게, 내가. 민어몽주. 민어몽주. 누가 맞췄어? 민어몽주. 다 모이네. 다 모이네. 뭐하는 거야. 홍미백산이다, 홍미백산. 이건 눈높이로 가야 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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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고, 뭐, 왜 안해. 이때 못해. 자, 제가 끌게요. 하나 둘 셋. 박! 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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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 형 그렇게 못 맞추네 다 놓쳤어 자 그다음 마지막 1라운드 학습 다시 또 들어가 주세요 소민아 아니야 소민이가 해야 돼 이거 소민이가 잘 맞춰 소민이가 잘 맞춰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마냥판 지영아 네가 맞춰 해요 해요 저 할래요 둘이 해? 야 잘해라 종구아지원아 네 근데 종구 오빠가 잘하더라 야 종구 경치해봐 대단하다 너도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오빠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 저거 오빠는 왜 이렇게 보여요 아니 너는 우리 팀이면 너무 좋은데 나의 팀이면 네 카메라가 뒤에서 정말 힘들어 네 자 준비 자 여기 포인트 날 타 날 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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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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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트 미끄럼트 어디 아 미끄럼트 미클럼트 미끄럼트 승만 어려워 이거 도건이 표정 봤 뽑기 브라키였어 아우루스 도건이 표정 봐 뽑기 브라키였어 아우루스 햄! 햄! 아 기린! 기린! 아 기린! 기린! 아 기린! 기린! 어떻게 저기 기린이 세커도 우리 팀 잘한다 하나만 해라 못 가 하나 하나만 해라 프로펠러! 노래기구! 프로펠러! 노래기구! 헬리콘터 헬리콘터 야 독사가 따로 없다 잘한다 야 대단해 아 전복이 형 잘한다 진짜 독사가 따로 없다 어뜨릴게 썰매 썰매 너무 잘해 썰매 썰매 왜? 하하하하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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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지? 아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헤라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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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로스? 루돌프 루돌프 잘한다 지원이 굿굿굿 아 지원이 잘한다 정수빈씨 하나도 못 맞췄어요 지금 야 걔 대박이다 야 소민아 너 뭐해? 왜 이렇게 못해? 야 정복이는 대박이야 디퓨즈 어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아 소민이 너무 웃긴다 와 와이파이 안 돼 하아 아 소나무!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휴휴? 띠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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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민이 너무 웃긴다 띠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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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야 소민이가 뭐해? 야 개 미치겠다 야 종국이는 대박이야 파이팅! 진짜 종국이는 대박이야. 셋! 딱따구리, 딱따구리! 딱따구리, 딱따구리! 잘한다, 종국이. 인성 언니랑 형. 3살 못한다. 아, 너무 웃겨. 아, 김조옥하고 남지현이 너무 잘해.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바닥에. 바닥에. 형, 민혁구 너가 먹어, 우리 먹어. 형아, 밀어 올라와, 밀어 올라와. 샌디치, 샌디치 뭐야? 젠가. 샌디치, 샌디치 뭐야? 젠가. 샌디치, 샌디치 뭐야? 젠가. 행복, 행복! 행복, 행복!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이걸 해? 야, 설나!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이걸 해? 너무 잘한다. 잘 끝이야 끝. 야 전섬이 너 뭐하냐. 아니 계속 종국이기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데 무섭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사이드비로야 사이드비로. 나 종국이형 눈밖에 안 보였어. 사이드비로 잘 보거든 형. 어 이거를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 어 이거를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 와 이건 못한다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어 잘한다. 마이크. 아 교장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 대기는 교장 선생님 뭐야. 엉기는 싸움번에 신고는. 억울해하는 교장 선생님. 뭐? 아 진짜 신발 보라 그래. 왜 이럴 때 그냥. 왜 이럴 때 그냥. 발빼만 하면. 발빼만 하면. 어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저거를. 한 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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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하는 교장 선생님? 반항하는 거 아닌데? 까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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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러가 아닌데. 아 너무 잘해. 까불러가 아닌데.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 이 말 하잖아 나한테. 훈계하는 교장 선생님? 어 금계한 거 아니지? 이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빨리 빨리. 형 말 됐고 안 해. 형 말 됐고 안 해. 형 말 됐고 안 해. 야 잠시만. 이거는 야 이거는. 난 또 훈난다. 말 봐봐. 자 말. 이거를 해줘야 내가 언어를 딱 짚지. 근데 이거는 딱 뭐라고 하기가 힘드네. 어렵다. 문제 어렵다. 와.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습게임하고 한 번 해도 될까요? 뭔지 모르겠어. 네.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저한테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엄청 많이 써야겠다. 나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묵수할 거야. 진짜 묵수할 거야. 다 끝났는데도 계속 도더라 누가. 근데 그게 누군지 나는 봤어. 광수 광수. 근데 그게 누군지 나는 봤어. 그냥 완전. 그냥. 완전히. 폭우. 폭우 맞은 걸로 만드는 거야. 폭우. 폭우. 아니야 이거는. 자 다음 도전. 광수 광수. 아유 또 저 물총 또 갈아야 하네. 자 리필이요. 리필이요. 아니 아니. 물총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우리 거 진짜 아깝다. 물총 하나만 더 주세요. 아 근데 종국아 물총 두 개 가져왔어요. 어 광수에 와서. 광수에 와서 두 개 준비했지. 신발만 올려놔 신발만. 야 이거 한 문자만 맞히면 1등이야 그냥. 자 이거 하자. 한 문자만 하자 한 문자만 하자. 갔는데 오케이. 앞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무슨 어떻게 맞추겠냐고. 앞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무슨 어떻게 맞추겠냐고. 준비. 준비. 시작. 와 너무 쉽다. 말도 안 돼. 제일 쉽다 제일 쉽다. 먹는 거. 이렇게 이거 밥. 반찬. 무지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고루고루 드셔야 돼요. 입을 열어. 반찬 무지개 이렇게. 입을 열어라. 이걸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셰프. 셰프.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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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백수원. 이거는. 영양총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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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나한테는 거의 안 쏟다. 유나한테는 거의 안 쏟다. 이거 어떻게 해.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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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먹고. 이건 먹고. 이건 먹고. 이건 먹고. 이건 싫어요. 어 안 돼. 말 너무 많이 해. 말하면 안 돼. 자 이건 너무 얘기하자 안 돼요. 그래요? 다시 다시. 아 유나 진짜 웃긴다. 결혼. 결혼 오케이. 죽어라. 너 일로 가야겠다. 너 일로 가야겠다. 너 일로 가야겠다. 조심해라. 마이클. 라면. 라면. 저거 보여줄래? 저거 보여줄래? 아 오케이. 뜨거워? 맞아. 구구해. 구구해. 바보. 혼자 먹는 바보. 한 입 더 먹고. 라면. 라면이야. 아직 배가 안 찼다. 어떻게 하지? 아직 배가 안 찼다. 어떻게 하지? 배가 안 찼다. 배가 안 찼다. 밥만 해 봐.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와 시어머니 표현이 어렵다. 짜라란. 맨발로 나가겠습니다. 야. 준비를 하네. 물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자 준비. 오케이. 준비 시. 와. 저 쉽다. 말을 안 하네 얘가. 물을 안 맞으려고. 아. 말을 안 하네. 아. 연기가 넘친 김종국? 하지 마. 연기가 어떻게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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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 어? 어? 짤바 딜바. 어? 놀란다 아니여주게? 어 어? 그런 느낌이야. 경기가 막혀서. 오늘 여기 워터반 축제. 왜 그러냐? 뭐 그래로다. 아니 이게 워터반 축제야 오늘? 경기가 막혀서. 그 다음이 3명의. 누구에요? 경기가 막혀서. 뭐 시켜? 당황한, 김종국, 건델, 건델. 그런데 종국이가 자기한테 손한 거를 보고 건다를 맞춘 게. 정확히 맞췄어. 저 2분만요. 마이크 상태가 다 너무 안 좋아서 2분만요. 뭔가 신발 안에다 무릎 싸놨나? 오케이. 아 다 됐어요. 금발이 아주 축축하네. 아 아주 예뻐. 오케이. 시작. 뭔가 많이 잘못됐나 보다. 이상한 건가 보네. 시작.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게 다 이상하게 만들어. 아니 저거 정말. 아니 저거 정말. 그렇지 그렇지. 어? 잘못했어. 아니라고? 똑같은데? 아니 똑같은데. 정답은? 해야 된다. 이현아 너 이거 못 맞추면 너 진짜 의심 맞는다. 너 무조건 어디 몇이냐? 뭐지? 호떡이 아니다? 나는 이방수에 보니까 다 망했어. 음식을 얘기를 해 음식. 음식이야. 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땀 2. 뭐든 이야기해. 호떡 호떡 호떡.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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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호떡 호떡. 정답은 치킨무. 근데 형은 왜 갑자기 돼지갈비가 왜 나왔냐? 돼지갈비가 왜 저러는 거야? 얘까지는 잘했어! 근데 이거 저 치킨... 선미야, 치킨무 너 알았지? 아니요? 몰랐어? 그거 몰랐는데, 따라했어! 너는 근데 이걸 왜... 돼지갈비야, 형인 줄 알았어! 돼지갈비는 아니네! 덕붙이지 마! 아, 똑같아! 아, 이거 아쉽다! 치킨무 아쉽다! 그러면 송민이가 맨 앞으로 가봐! 광수 형에 맞춰봐! 광수가 맞춰봐! 얘 자꾸 변경시키니까! 변경시키니까! 진짜로! 자, 이번 카테고리는 놀이, 장소! 장소로 가요? 장소네, 장소! 파이팅! 자, 놀이, 장소! 문제 시작!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얘가 바꿀 것 같아, 봐봐! 아, 이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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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자, 정답은? 경마장! 아니야? 정답, 회전목마. 아, 나 정말 진짜... 아니, 회전목마 이거 아니야? 범인의 범인! 나 회전목마 알았어! 나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시작! 아, 이거구나! 아... 야, 근데 이게 어려워! 아...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자, 그러니까 돌면서부터 이제 초예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표현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여기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하하... 좋다, 좋다! 오오오오, 좋다! 이 정도면 알겠다! 오오오오... 형, 저승사자 표현해! 저승사자! 시간이 100초라! 많지 않아! 가세요! 가세요, 형님! 가세요! 오, 좋다, 좋다! 형님 아신다.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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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야 이건 진짜. 오 좋다 좋다 좋다. 아신다 설명 잘했어. 아신다 아신다.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백초야 백초야. 야 이거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건 알 것 같아. 이거 근데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날 때 있거든. 어 야. 죽는 걸 더 표현해야 되는데 죽는 걸. 시가 없다 시가 없다. 아니 뭐였지. 잘해야지 잘. 아 돈이 형 모르시나. 고대로 뭐대로 하면 돼 고대로. 하세요. 하늘이. 어. 나머지는 조용히 해야 돼. 나머지는 조용히 해야 돼. 하세요. 어. 저걸 나중에 저걸 나중에. 어 맞다 야. 아.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나머지는 조용히 해야 돼 나머지는 조용히 해야 돼. 죽었어. 하늘에서 죽었어. 순서가 이상해 순서가 이상해. 너 이 새끼들아. 뭐하는 척 걸 expense 해 운어. 너 이 새끼들아. 뭐하는 척 걸icki 해야 이 새끼들아. 너하는 척 걸 inclrire 이 새끼들아. 여인업들이에요? 위험해 compositions. 하늘에서 죽었는데. 이걸 끼고 막. Tootsie syayaskar. 굳양이 공 vaz고. 야. 마ί사아 시قي기 십 conference. 하하하하하하하. 새끼들 빠바바바마마마마마마마마. 하버레인 마을 propor 메이ете 한 scratched Denver. 전소민. 아 역시 전소민이야. 하늘에서. 자 10초. 죽이래. 아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우와. 아 형 진짜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몰랐어. 뭔데 뭔데 뭔데. 신과 함께. 와 대박이다. 나는 신과 함께 몰랐어. 아 진짜요. 아 형 알고 한 건 줄 알았어. 완전 아는 설명이었는데. 아는 설명이었는데. 확실히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했어 종국이가. 둘이 해 둘이 해. 아 뭡니까. 뒤에서 문장을 들 거예요. 이거 여기서 무조건 혜택 해야 돼. 물총은 이쪽으로만 쏘시는 거예요. 준비. 아 진짜 어렵다. 자는. 잠자는 기린. 잠에서 깬 기린. 악몽 악몽 악몽. 악몽을 꾼. 악몽을 꾼. 금붕어. 악몽을 꾼 거북이. 자라. 잠에서 깨어난 자라. 잠에서 깨어난 자라. 잠에서 깨어난 자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악몽을. 자다. 놀란. 야 말하지마. 악몽을 꾸고 일어난 자라. 오케이. 자 가 가. 박새로이. 박새로이. 잠깐만 이거는. 칠뜨기 칠뜨기. 칠뜨기 아니야 칠뜨기 아니야. 칠뜨기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봐.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어떻게. 어? 레미파솔라시도. 아 우성우성우성우. 레미파솔라시도.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를 까서. 아. 까다 이빨이.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깨졌어. 빠진. 아 이거 뭐야. 도토리 까다 이빨이 깨졌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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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얘기야. 박쥐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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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박쥐. 와 이거. 선글라스. 와 이거. 이거 이거. 말 말. 처음 보는 건데. 새 선글라스. 내가 작년에 못 봤는데 우리 처음 보는 거다. 진상 선글라스. 진상 선글라스. 진상 선글라스를 쓰고. 진상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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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선글라스.